제가 앞서서 저희가 매년 100%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를 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상세 내역을 보여드립니다. 21년도에 8억원, 22년도에 22억원, 23년도에 51억원의 매출을 올렸고요. 영업이익 턴어라운드는 약 170억의 기점을 보고 있는데요. 이거는 2025년 하반기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노멀라이즈가 다 끝난 2026년 기준으로는 29.4%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. 저희가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근거는 의료용 웨러블 로봇의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가 되어 갈 것이고요. 게다가 노령화와 저출산은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의료시장에 대한 확대는 예상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. 게다가 받는 게다가 아름다운 .